네 아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까 김영영철 어르신 봤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주신 우리 어르신과 함께해주신 우리 어르신과 2층도 있었는데 2층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노인의 나인 차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 2,30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미용실을 똑같은 데를 갖다 오신다 봐요 너무나 또 아름답게 하시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나 멋지신 우리 어르신들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즐기면 되는 거냐 그냥 앉아서 박수 쳐도 되지만 신이 난다 일어나서 춤을 추도 상관없는 거예요 춤을 추고 즐기시다보시면 무대에 저희가 내려가서 같이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미스 미스터 박수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늘 수원에 왔더니 정말 눈이 부십니다 전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 또 제일 멋진 남자들만 산다는 곳이 수원특별시가 맞습니까? 네! 아 잘 찾아왔네요 오늘 보니까 네 저기 아 천연들만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천연 손 들어보세요 천연 천연 경례 감사합니다. 앞에 박수! 빗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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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소리는 슈퍼맛이 박수AD!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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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